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제가 니트를 전공해서 저희 스토커즈 채널 니트 추천 영상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거 어떨까 싶어서 제가 먼저 컨택을 드려서 이거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한번 받아본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아직 런칭된 건 아니지만 와디드에서 펀딩을 받아서 런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를 런칭하시는 분께서 사실 국내 규모가 커요. 근데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대외비? 아무튼 큰 국내 브랜드 MD와 마케터로 일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께서 수년간 일해오면서 알짜배기, 알짜배기들을 쏙쏙쏙 뽑아서 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거 해봐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일단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미니멀하고 깔끔한 브랜드였거든요.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는 니트인데요. 가격은요. 출시 가격은 9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와디즈 펀딩에서는 59,000원으로 4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놓았는데요. 그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깔끔한 컬러로 선보이는 니트 조금 더 디테일적으로 분석해볼까요? 자 밀로의 니트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점이 혼용률일 것 같은데요. 소재는 아크릴 35%, 울 30%, 나일론 30%, 캐시미어 5%였습니다. 타사에서 많이 선보이는 혼용률이에요. 뭐 조금 5%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무난한 니트 혼용률인데요. 울도 30% 적당히 넣어주고 아크릴로 폭신폭신함 잡아주고 나일론으로 튼튼함까지 잡아준 거기에 캐시미어 5%로 부드러움을 줬지만 제 기준 캐시미어 합류량이 조금 조금만 더 높아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니트를 구매하실 때 무조건 울과 캐시미어의 합류량이 높아야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나일론과 아크릴 많이 혼방에서 사용하는데요. 그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일론이 어느 정도 섞여줘야 튼튼한 니트가 나오고요. 아크릴 어느 정도 섞여줘야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니트가 나옵니다. 캐시미어 100%면 당연히 부드럽겠죠. 하지만 울 100%는 또 까끌까끌하다는 점 그래서 이 혼용률 촉감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울의 까끌까끌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아크릴의 폭신폭신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경험에서 울어나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부드러워요. 제가 제품을 만져보고 별로였음 아 나 이거 안해요 했겠죠? 이거 돈도 안 받고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많은 댓글들 중에 니트 보풀 안 생기는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단연 건데 보풀이 안 생기는 니트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니트 사고 빨래 세탁기 돌리고 막 그러겠죠. 자 이 니트 소모사와 박모사의 단점을 보완해서 좀 보풀이 안 생기게끔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져본 결과 그게 확실히 적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필링이라고 하죠. 보풀. 자연스러운 보풀은 조금 일어날 것 같은 촉감입니다. 자 이렇게 혼용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디자인적인 면도 뜯어봐야겠죠? 일단 색감은 안전빵으로 내셨네요. 남성분들께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5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고요. 역시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세미 오버핏으로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롭 숄더가 들어가서 어깨에 자연스러운 핏이 연출되고요. 특히나 니트를 구매하실 때 많이 보셔야 될 점이 넥크라인 마감 처리인데 넥크라인 마감 처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굉장히 깨끗하게 마감이 들어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로에서 사용한 이 자그마한 소매와 밑단 립 처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깔끔해 보여요. 이렇게 립이 작게 들어가면 뭔가 세련된 맛이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요즘 많은 브랜드에서 실천 중이신 립 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얇게 립 처리가 될 경우 뭔가 티셔츠처럼 소매가 흘러내리진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나름 굉장히 쫀쫀하게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까지 보완한 밀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스토커즈 니트를 볼 때 한 가지 더 보는 부분이 있죠. 사시봉제. 사시봉제가 돼야만 니트핏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쁘게 연출이 되는데요. 밀로는 이제 부분 사시봉제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버락 처리된 부분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했더라고요. 이 점을 칭찬을 해요. 뭔가 사시봉제로 비용 올라가는 거를 살짝 돌아갔지만 그래도 오버락은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보였어요. 다들 익혔죠?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예요. 두께감이 궁금하실 텐데요. 두께는 두꺼운 니트라 하기엔 조금 얇습니다. 뭔가 쌀쌀해지는 날씨에 찾고 싶은 니트? 봄, 가을, 간절기에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니트입니다. 사이즈는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웹사이트에는 덩치가 크신 분들을 위해 엑스라지까지 준비했어요. 라고 했지만 제가 니트들을 많이 본 결과 타사 브랜드의 오버핏이라고 불리는 니트의 미디움 라지 사이즈 정도 돼요. 당연히 이게 세미 오버핏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줘야겠지만 여러분께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 포인트도 짚고 넘어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니트는요. 이제 몸매가 좀 탄탄하신 분들에게는 좀 핏되게 입으면 몸매 자랑 가능할 것 같고요. 마르신 분들에게는 좀 오버핏 되게 입어주시면 이쁠 니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밀로라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이 브랜드의 니트를 샅샅이 파헤쳐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니멀한 브랜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밀로처럼 소재, 디자인, 마감 처리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브랜드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밀로 화이팅!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밀로의 5가지 컬러 니트 착샷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안을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밀로라는 브랜드의 니트를 여러분께 추천해드려봤는데요. 제가 조금 솔직하게 이건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랬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살짝 상처받으실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 유튜브 세상 요즘 쉽지 않아요. 제 리뷰, 구독자분들은 이런 리뷰를 좋아하십니다. 요즘 들어서 와디즈를 이용해서 펀딩 구조로 런칭을 하는 브랜드들이 늘고 있는데요. 밀로 이 브랜드도 펀딩에 성공해서 앞으로도 좀 더 이쁜, 미니멀한 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의 옷들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 가격 올리시면 안 돼요. 그땐 제가 또 리뷰 들어갑니다. 한 번 더. 대차게 까드릴 거예요, 그땐. 자, 저는 다음에도 좋은 브랜드,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는 브랜드가 있다면 추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티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